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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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어린 양계 존귀 존귀 어린 양계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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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성경의 충만함을 부어주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을 외우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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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주신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왕이 그리는 자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왕이 우리 왕이 우리 왕이 주의 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 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건네 기쁨의 그 원 대신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기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나 칭찬하시니 이러한 삶은 반도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들이고 언제나 주를 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전에 나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창조된 나는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넘어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하였던 제자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는 나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최고로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성삼이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힘으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괴에게만 고하는 24시 참 누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구원 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살리는 25의 응답 빛의 망대로 영혼과 현장을 살릴 절대의 제자를 세우는 영혼의 절대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왕교회에 237나라와 5촌종족 후대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와 있는 다미족을 살리고 파송하며 2030, 2080을 살리는 랩런트들에게 참된 언약을 심으며 지효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살리는 세 가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과 괴에게 사랑하는 예원 모든 가족들이 원리스되어 절대 응답에 여정을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미디어와 법 제도들이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온전히 붙잡는 절대 제자들이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이 전세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언제 어디서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중직자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사명을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 정원주 당의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강단에서 성시하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이에 모든 가족들에게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인뿔이 채실되어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짐 미리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나 중심 세상 중심에 모든 사단의 왕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영광 드리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를 통하여 내 장막 털을 넓히며 제1, 2, 3 알류트 신흥담의 영혼 속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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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원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은 현장입니다 지난달 27일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의 주제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는 동성애의 파고,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막기 위한 취지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시청광장, 남대문 일대와 여의도에서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자 및 교사 829명, 렘넌트 212명, 총 1,041명이 참석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8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금요기도회 시간에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과 문답을 이수한 성도이며 문의는 교육자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성도께서는 당일 오후 8시까지 커버넌트 홀에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일 주일 예배에서는 성찬식이 열립니다 성찬식에는 세례를 받으신 모든 교인이 참여합니다 이어 다음 17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는의 받고 성취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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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은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고위원하는 해가 도시바리오 내가 너희를 해가 여세 온 땅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감사를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리스도 감사를 그리스도 감사로 이스라엘 그리스도 감사로 그리스도 감사로 그리스도 감사로 그리스도 감사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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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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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 아파 보세요 한쪽 어쩌다가 팔이 다치고 다치고 이러면 한 손으로 세수하는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든게 불편합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양손이 안파면 야 이 나이 먹도록 이 손가락 이렇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네 감사합니까 불평 원망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 사단 공격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불평 원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눈물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 모든 예원 가족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슬프고 고달픈게 아니에요 기쁨의 삶 감사하는 삶 왜 하나님의 뜻이 신앙생을 하면 할수록 매일 발견되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예수 향기가 은은하게 영혼 구원의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삶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하는 삶은 다릅니다 불신장 향기가 나 우리는 우리는 세상의 서른에 속지 말고 이 땅의 끝 잠시 잠깐 있다가 감기처럼 없어지는 거기에 속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속고 있잖아요 여러분만 안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말씀 중심으로 영의 눈을 확 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 생명 살리는 절대 가치를 붙잡고 이걸 실현하는 본론이 생다 되기를 죄므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야 조업사사 그래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한 개 날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조업사사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온라인과 본답 황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아 그대 장례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진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어린 천사 너희를 영역하려 문 앞에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상호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어린 천사 너희를 영역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내 손에 등검을 고치 말아라 저 왕이 흉게 모든 게 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전성 너희를 영역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원금 십일종금 감사예물 해외성경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약속의 예물들 향기롭게 흠량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계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가정들이 이 시대의 보험의 맹문 가문으로 세계보험하여 쓰임받는 성교하는 가정 되게 하야 주옵소서 직분 따라하는 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생명의 멸룡함 받을 만큼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야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암환자 중환자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형각 성도의 두 명 등록합니다 이름을 생명의 재기록하시고 영궤나와 예수가 그 이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의 최후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한자를 축복하시고 전도자가 받는 상급 영역지력 체력 경절 인력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예수가 예수의 선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 예수의 선을 사는 본론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취근해를 생각하며 검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쉴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원선도들에 대해 하여 주옵소서 공성보선 하나님의 하시들을 기대하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남은 인생 오주전도와 선교 이 35초 살리를 우리의 세입받게 하여 주지 않아서 조금 더 세상의 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흔들리며 날려가는 세임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모든 청년들 정확하게 보고 말하며 날마다 성장하여서 우리의 사건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만 약붙잡고 말씀만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하여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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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주님 예수님의 주 인생 모든 문제에 혈자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구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주님의 영적 분별을 가지며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인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들과 사이 후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성의 사람들 해외직에 모든 성들을 잘하는 엠란트들 무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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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